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LX공사는 오늘 오전 남양주시에 위치한 LX 경기북부지역본부에서 개청식을 열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조응천 국회의원을 비롯해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 김정렬 LX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간 경기북부지역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행정수요도 많아졌지만, 수원에 위치한 경기지역본부가 모든 업무를 도맡으면서 업무 가중과 도민들의 불편이 커진 바 있습니다. 이에 LX공사는 LX경기지역본부를 경기남부와 경기북부로 분리하고, 경기북부지역본부를 신설했습니다. 김정렬 LX사장은 이번 신설을 통해 지역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LX경기북부지원본부가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거듭나 경기북부의 경제와 문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